안녕하세요. 호랑TV의 호랑이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로블록스 시작해볼건데요. 그동안 영상이 안되셨는데 오늘 올리려고 합니다. 자 오늘 가져올게임은 바로바로 처음한 스피드런 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자. 고고! 자 오늘의 화면을 가리고서 바로 시작했어요.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 잠시만요. 자 오늘 어 잠시만요. 네 오늘은 바로 이거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 화면이 다 안보여도 양해 주세요. 그래서 중심부위에 해놨어요. 이렇게 해서 점프하면 되고요. 왜 안되요 점프가. 자 이렇게 해서 딱 점프. 이게 좀 느려요. 네 방송을 켜면 좀 느려져요.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실거에요. 자 꾹. 자 꾹. 점프. 네. 롤라리도. 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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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뜩. 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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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. 아 처음으로 죽네요. 또 죽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엔 그냥 천천히 까보겠습니다 아 아까 저 저거 샀는데 그쪽으로 빨라 에이 진짜 제가 좀 별을 모아놨거든요 그냥 보석이랑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있긴 한데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빡 빡 빡 늘려서 안 되는 거예요 꽤 참 느리네 여기까지는 잘 되는데 느려 이게 자 키보드 새로 바꿔갖고 네 얘들 스페인 못 깨는데 네 오늘은 네 이제 키보드 바꿔갖고 게임형 키보드 바꿔갖고 네 이제 점프맵이 엄청 잘되요 원래 못하던 점프맵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잘되요 오늘 단계가 어려웠는데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빡 오우 이게 녹화 프로그램을 키면 이게 좀 느려져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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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올라가 주시고 자 빡 빡 빡 네 이렇게 해주시고 점프 점프 일자로 조 조 보고 그렇다 못해고요 피아니anda 저 친구 하얀색 그거 뭐지 친구 하...친구야 그 하얀색 물체 링같은 건모니 자 음 여기서 볼 수 있네 음 알겠어요 아이고 없앨게요 그냥 이 표 없앨게요 그냥 말하면 더 죽는 것 같습니다 친구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네 죽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이걸 이제 해봤어요 근데 초기화된 대신에 별 그대로 있었다 자 여기 빡빡 오 아까 죽었죠 여기서 점프 오 다갔고 빡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네 네 입체 하얀색 입체 오우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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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이렇게 빼놓고 어렵네 자 원래 이번에 얼굴을 보이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카메라가 안 되더라고요 카메라가 안 되더라고요 오우 자 여기 어란 맥 되게 쉬웁던데 근데 한번 죽을 때가 있어 쉽다고 멈추고요 네 여기 이렇게 점프 이게 업데이트가 돼갖고 펭귄은 다음에 죽어요 보실래요?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긴 한데 네 여기 펭귄이 있네 봐봐요 죽어요 봐봐요 죽잖아요 네 아 시간이 이게 시간에야 별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못 지켜갖고 별을 못 먹어요 그래서 원래 30하면 좀비모드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막 칼을 주는데요 준비가 막 나와서 네 처음으로 돌아가게 오우 왜이래 갑자기 어우 이게 우리 예전엔 잘 되는데 녹화를 켜니까 갑자기 네 자 자 여긴 계속 계속 어 어 어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이 얼굴이랑 이 나의 배는 어디서 넣었냐면요 어 있어요 그 앱이 있는데 퀴즈를 맞추면 네 이걸 줘요 대단한 게임이었어요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그냥 퀴즈만 맞추고 끝나는 게임이었어요 그냥 끝났다고 그냥 끝났다고 아 아 어 뭐 없네 이거 아 이거 적용을 눌러야되구나 아 그때 샀었어요 어 이제 되네 아 적용을 눌러 써야돼 아 써야되네 적용을 눌러야되네 빨간색 샀어요 샀어요 아까 그 친구도 따라잡을 수 있을걸 어 빨리 가는 마음 하지 말자 호랑아 재밌니 어 답답해 땀나요 조금만 참아 내가 끝나고 벗겨줄게 다음에서는 벗겨줄게 네 자 바로 빠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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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는 벌써 깼어요 헉 1분 지났네 오 빨간색 저 친구는 하얀색 샀는데 여덟색 오 호 호 호 호 한번 사볼게요 하얀색 음 이거네 음 싱글하네요 어 음 좋은건가 비쌌시로 이것도 아 못사네 이것도 써볼게요 아 이게 신규라는거 사운드 음 그러고보니 소리가 안나네 음 소리 나나요 거기 어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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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 아 네 잠시만요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 거기 자 오 아 이게 아 아 이게 아 잠시만요 아 제가 아까 네 해갖고 어떻게 됐는데 다시 시작 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이걸 했더니 이게 올라가네요 와 신기해 이거 뭐 랭크인데 이거 뭐 하면 뭐가 되는데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에 랭크는 이따가 첫단계에서 못 쓸 수 있다던네요 으이 죽었네 빡 좀 멀리 해볼게요 빡빡 어 너무 멀리했네 갑자기 멀리듯이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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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네에 구독좀 눌러주세요 야 구독자가 열한 명 이어서 그러네 네에 네. 50명 되면.. 어.. 네.. 이벤트를 할 것 같은데.. 네. 11명이어서.. 네. 어! 어! 아! 아! 또 갔으면 안 돼. 아! 와! 와우! 뿜! 오! 됐어! 다시 1명 틀어주고 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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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계속 랭크를 가주시고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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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이거 다는 못하고 네. 다음 스테이지.. 어! 와우! 다음 스테이지까지만 끌겠습니다. 아니에요.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요. 네.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네. 인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네. 어! 잠시만요. 어! 이제 놀이수리 나네. 아까 버그였나 보네. 이제 놀이수리 나네. 네. 자.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 어! 그리고 안 내리네. 어! 뭐지? 무릎 보너스 레벨. 와! 우와! 헉! 헉!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. 한번 해보자. 헉! 이거! 아! 아 이제 놓을 수 있을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안녕